인터넷 뉴스 토픽 뭐죠? 첫 번째 토픽은요? 버닝썬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이 어제 버닝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요. 일단은 약물 성폭행 의혹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이 클럽 안에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CCTV 확보했고 추가 성폭행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죠. 경찰이 버닝썬하고 역삼지구대에 확보한 내부 문서를 비교해서 유착이 있는지 의혹도 규명할 예정이지만 지금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보도가 된 지 17일 만에 지금 이뤄지는 압수수색이거든요.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의혹과 함께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경찰과의 유착 그리고 클럽 내에 마약 유통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경찰과의 유착을 경찰이 수사해서 되겠어? 라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삼지구대와 인근 강남경찰서를 서울지방청 내에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